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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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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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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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바로 왕이 신하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게 장세기 41장 38절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장세기 39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하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세기 39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요하께서 그와 함께하심을 보며 또 요하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비밀을 가지고 있던 요셉에게는 환경의 문제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위의 문제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화의 문제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의 선지자가 다윗을 불렀습니다. 다윗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름 부어서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의 16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요하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말씀했습니다. 다윗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환경들을 넘어섰습니다. 다윗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환경들을 넘어섰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환경을 넘어섰고 사람들의 갈등을 넘어섰고요.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던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사울 왕이 다윗의 장인입니다. 장인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결사들을 조직했습니다. 그 사람과의 갈등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사실 자기의 아들이 압살롬이 왕위를 노리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 모든 환경들, 사람들의 갈등들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힘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 힘이 있었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루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누렸던 다윗은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낙심해 있던 스가라에게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힘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라 4장 6절입니다. 사카라 4, 6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성경의 구약시대 가장 어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는 성령의 약속을 성령의 충만함을 이미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오순절에 마가다라프에 성령이 임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따라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성취하신 사건이 오순절의 마가다라빵의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미 제자들에게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모 1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말하고 있고요. 요한모 14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해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 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게 됩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를 인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2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 말씀이죠. 모든 것을 가르치시겠다. 인도하신다는 말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말씀대로 이끌어가시겠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충전을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하심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을 때에 그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취시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스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그래서 영과 혼과 및 간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말씀이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살리고 응답하시겠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은약은 이르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요하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읽으면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겠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들을 성취시켜 나가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성령의 인도받는 가장 중요한 길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것 성령의 인도함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가지고 구원을 하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의 인도받는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신앙생활에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나의 모든 걸음 속에 성령의 역사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앙생활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가 말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큰 권능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입니다. 이미 구약 시대에 예언하셨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지금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붙잡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그냥 왔다 가지 마시고 이런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정말 성령의 내 주인도 역사의 충만함을 누리는 여러분의 길을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왔죠. 오늘 초대교회에 임한 성령의 충만함 역사를 우리가 은약으로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먼저 오늘 일제로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네 versículo 1 여러분 오순절날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였습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때가 오순절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순절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유월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순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장하시는 그 축복 속에 있는 사람들이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도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잖아요. 애급에서 빠져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서 50일 만에 하나님 주시는 곡식을 거두게 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땅에 들어 처음 곡식을 거두게 된 겁니다. 그게 오십일 만이에요. 그리고 곡식을 거두어서 창구에 드렸습니다. 초막을 지어서 기념했던 것이 바로 수장절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배경을 말씀하군요. 다시 말하면 이 오순절의 축복은 이미 6월절과 수장절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순절날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새로운 영적인 추수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하나교의 모든 성도님들 또 함께 참여한 우리 중남미 제자들에게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회 속에 새로운 영적인 추수함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 축복된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이고요. 이 축복된 응답을 여러분의 주시기 위해서 오늘 중남미 제자들을 40일 동안 집중훈련하게 하신 것입니다. 새로운 영적인 추수의 시작이 무엇을 말합니까? 결국은 제자들이 붙여지는 거예요. 오순절의 성령의 충만함을 갖게 되니까 나가는 모든 현장마다 준비된 제자들이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남미 제자들 기도하세요. 내 모든 걸음과 현장 속에 오순절 막아달라 임한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없어서 그래서 내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준비된 일꾼들 제자들마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Dios, permíteme los encuentros que tú tienes en tu campos, los discípulos. 일꾼들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붙이시게 되있어. porque Dios es que te pone a los discípulos. 오순절의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이시게 되있어.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불과 바람같이 임했다 했습니다. 이 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급하고 강한 바람같은 소리가 있어요. 삼 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졌다 했어요. 오늘 성경에서 성령 임제의 모습을 불처럼 바람처럼 으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불과 바람으로 표현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que es resu viento y fuego. 여러분 바람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 un resu viento nadie lo puede detener. 어제 저녁에도 뉴스를 잠시 보니까 텍사스 쪽에 그냥 허리케인 강풍이 불었는데 시속 160, 170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yer vi las noticias en Texas 160 kilómetros por hora un huracán pasó 그게 많은 집들의 지붕이 다 날아가고요 y los techos de las casas se derrump se fueron volados y estaban todo destruído hasta las ventanas quebradas nadie puede detener un resu viento 불처럼 이야기했잖아요 y vince como fuego 불 또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el fuego tú no lo puedes detener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을 못 봅니다 만 외국 같은 경우 한 번 이렇게 불이 붙으면 어떤 경우 한 달씩 하는 불 있지 않아요 불처럼 바람처럼 표현했다는 말은 성령의 역사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역사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은 보입니다 바람은 들립니다 바람 부는 소리가 들리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역사는 구체적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보고 듣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성령의 역사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온 집에 가득하였다 했습니다 한마디로 조금 많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또한 동시에 모든 사람들 각각 임하였다 말씀 여러분 각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찾아내시길 오늘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각 사람 위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했다 했습니다 120명 120명 그들 각각의 사람들 위해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름대로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것인가 여러분 나름대로 삶에서 방법을 찾아내리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거를 거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구요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구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집중해서 기도하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구요 또 예배드림으로 말며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구요 여러분에게 맞는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이 찾아 누리시길 그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가 사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 다 초대교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받은 근능은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다른 언어들을 허락하셨느냐 그것은 바로 증인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금 성령 하나님 주신 은사가 바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하시 성령의 역사와 은사는 모두가 전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주위로 빠지고요 잘못된 것에 빠져서 참된 복음의 비밀들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신 것은 바로 복음 전도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 dice 예루살렘 1.8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신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전도의 영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세계 복음의 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말씀하곤 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8절에 보면 자신의 능력과 지식을 뛰어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오순절이기에 그들이 그들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모인 그들에게 초대교의 성도들이 복음을 전개했어요. 초대교의 성도들이 무식한 갈리리 사람인데 어떻게 자기 나라 말로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7절에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겼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의 무능력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의 무기력을 넘어설 수 있는 비밀입니다. 초대교의 사람들은 촌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여자들과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교권이 그들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로마의 막강한 군사와 정치가 초대교위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리스의 철학과 지혜가 초대교위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초대교에 가졌던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 힘을 가지고 우리의 무능을 뛰어넘어야 하고요. 그 힘을 가지고 우리의 무기력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9절의 13절에 보면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뛰어넘는 성령의 역사함이 나타나고 오늘 본문에 보면 15개 나라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모였죠. 그들이 그들의 언어들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이 아니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냐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놀라가지고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자기 나라 말로 말하는 부분들을 듣게 되느냐 술에 취한 것이 아니냐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 삼천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돌아오게 되는 역사를 보고 pero Pedro proclamó el Evangelio y tres mil discípulos se levantaron.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성교사에게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야기합니다. muchos decimos que entender la cultura es las misiones 또 그들의 수준에 맞게 성교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y hay que hacer las misiones a sus niveles 또 어느 도 그 차이를 뛰어넘는 것은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y también decimos hay que aprender el idioma para traspasar o transcender eso. 그런데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eso todo tiene razón.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no es incorrecto.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 한 사람의 성교사를 키우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들까지는 우리 교회에서 성교사 후보생을 불러들였고요. 그래서 para entrenar esto y el futuro llamamos a futuros misioneros 그래서 학원 다니면서 언어를 익히도록 했고요. y estos extranjeros estudiando el idioma coreano 그리고 성교 현장에 보냈는데 결국 문화 차이 언어 장벽들을 뛰어넘지 못하고 어려운 부분들을 보게 되었어요. pero al contrario antes se levantaban misioneros coreanos los enviamos pero al final tenían choques culturales y le hacían difícil hacer las misioneras. 중요한 것이죠. pero es importante lo que quiero decir. 문화를 극복하고 어떤 나름대로 언어를 뛰어넘을 수 있는 언어가 잘 되는 부분들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가장 중요한 지금 어떤 면에 또 오르는 성교의 귀한 축복을 위해서는 현지인 제자들 불러들어서 훈련시켜서 복음으로 준비되어서 나가도록 하는 것이죠. pero lo más importante que estamos haciendo es llamarlos que están en ese país entrenarlos y comisionarlos nuevamente. 성교사역 속에 많은 시간과 경비를 절아갈 수 있는 것이 안되겠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y es un ahorro de tiempo y economía en la verdad. 맞잖아요. es cierto, ¿no? otermente 우리가 일본 선거한다. vamos a hacer la misión en japon. 그럼 일본의 후대들 불러들어서 우리가 복음을 심는다면 일본 사람이 때문에 무난한 눈물을 쓸 수 있잖아요. y llamamos a alguien de japon y lo entrenamos ya ellos conocen la cultura de japon. 일본 사람이 때문에 언어도 쉽게 그들과 통할 수 있잖아요. y como es japonés habla el idioma, ¿no?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해외에 있는 많은 차세대 후대들을 불러들어서 선거사로 키우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해요. es importante levantar a próxima generación de misioneros pero también en el extranjero.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사고 있는 기중한 이런 사역들 또 진짜 중요한 선거를 위해서 주신 축복해 y es la bendición que Dios nos ha permitido como iglesia para estas misiones.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pero algo más que quiero decirles a ustedes. 우리가 복음을 보기도 전에 끝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복음의 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무모함에 그러면 막 하자는 것이냐. 그 말도 아니에요. 그만 중화하게 따져서 해야 될 것 아니냐. 맞는 말이지만 제가 말씀하는 건 그 말도 아니에요. 복음은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한다는 사실을 성령의 역사는 제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복음과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생각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hay que botar todo lo suyo que llega a limitar eso. 성령의 역사심 을 정말로 믿어야 합니다. Tiene que creer de verdad en la obra del Espíritu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바로 전도 설령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 언어적 장벽 있다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성교 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tienen que ver aferrados al pacto dentro de la obra del Espíritu Santo 정말로 성교와 전도를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해보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 모든 것이 Nefilim 시대예요. Nefilim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해보게 될 이유가 있다면 Nefilim 시대를 막아야 하기 때문에 Nefilim Nefilim 무엇을 교육하고 있습니까? 너를 찾으라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내 속에 영혼을 찾으라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너무나 그럴 듯한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이런 부분들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내가 주인 되어지면 결국 우리는 장세기 3장으로 빠지게 됩니다. 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나의 주인은 오직 크리스토이 하나님이에요. 거기에 허감의 역사들이 무너져 내리게 되는 거죠. 이 사실을 모르니까 결국 Nefilim 문화 속에서 모두가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염 갈수록 결국 영적인 재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영적 재앙 중에 재앙이 바로 정신적인 병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 후대들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다른 거 다 열심히 해도 복음의 역사들을 올바로 후대들에게 심어지지 않는다면 결국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시원한 것입니다. 저와 이름이 다른 거 제대로 좀 못한 달지라도 오직 크리스도 복음만은 우리 후대들에게 바르게 전달하는 우리 하나의 하나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검톨 시대를 열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개인화 시키자라는 거예요. 더 이상 크기 전에 어릴 때부터 이 복음이 개인화 되도록 하자는 거예요. 이미 성장하면 자기 것들이 너무 가득 들어 있어요. 복음을 말해도 말하는 순간 듣는 것 하지만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 것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것 이전에 오직 복음만 각인 뿌리 체질 되도록 하자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교회사를 보십시오. 어릴 때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 되었던 사람들마다 그 시대를 살려냈던 것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자꾸 다른 것들을 심어요. 훌륭한 것들 가르친다고 해서 나도 모르게 자꾸 자녀들에게 다른 것을 심어요. 복음 모르면 결국 죽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으면 영원한 것을 찾아내게 됩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괴배 영원한 것을 놓고 결단해서 요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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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를 출생한 거요. 자기 품에 3개월 동안 길린 것이고요. 하나님의 계가심을 바라보면서 나엘강에 뛰어보냈던 것 요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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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살인자 모세였습니다. 그 장인 이드로는 영원한 것을 놓고 결단했습니다. 그런 사유로 드렸죠. 영원한 것을 놓고 결단한 겁니다. viendo lo eterno 여러분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lo mismo con 라합 가난한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위기를 당했습니다. estos espías que ya estaban en crisis porque lo pueden descubrir 그때 거짓말로 해서 정탐꾼을 숨겼어 pero ella mintió para esconder a estos espías 이 라합 은 영원한 것을 놓고 결단한 겁니다. 그래서 라합 은 예수님의 족보에 까지 오르게 되는 사람. 그래서 라합 está en la genología de 예수 크리스토το 한나도 마찬가지고요 초대교 마찬가지고요 핍박 속에서 영원한 것을 선택하고 찾아냈던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영원한 것을 찾아냈던 영원한 것을 찾아냈던 중단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정말로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여러분의 현장의 넷픈 시대를 여러분이 막아요. 영적 재앙의 역사들을 막아요. 후대들을 올바르게 복음으로 세워나가아요. 정말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영원한 것을 놓고 선택하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망대를 가진 파수꾼으로 여러분 걸어가는 모든 현장 현장마다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체험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이 이번 한중간 성취되어지는 축복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구합니다.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에 맡겨진 모든 현장에 새로운 영혼의 축복 추수를 위해서 나아가는 걸음들 걷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선들 위해 또 모든 지교회와 성교지와 특별히 우리 중남이 제자리에 나아가는 모든 중남이 현장과 온라인 예배 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맙습니다.